미란다 누구야? 미란다 일마 이름이 미란다 인가봐 she is 커리언 currently inside if you she has a secret she would like to share 뭔 뜻이야? yeah would you like to hear this secret af5 뭔 말이야 afdf5 이거는 내꺼 컴퓨터 이름이야 내꺼 스팀 아이디 이름이야 아니 내꺼 컴퓨터 이름이야 뭔 말이야 비밀을 들어볼래? 아 미란다에 대한 비밀을 들어볼래? 그래 데스크 데스크 미란다 어 게임 꺼졌다 내가 esc 눌렀거든 사실 해석 좀 해주라 네 게임 찾아놓고 해석을 해줘야돼 일마는 일마는 미란다에요 그녀는 인사이드 오브 유 홈 그녀는 집에 있어요 그녀 아 뭔 말이야 그녀는 당신의 집안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군요 그녀의 비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미란다는 현재 당신의 집에 짱 박혀있습니다 그녀가 얘기하는군요 당신과 비밀을 나눌지요 그녀의 비밀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네 비밀 친구야? 미란다라는 애가? 사인드 미란다 과제 미란다 찾기 미란다 미란다 아니야 이거? 미란다 사진이네 어우 씨발 이렇게 보니까 존나 징그럽게 무섭네 란다 어딨노? 어? 아까 그 방 그대로 아니야? 문고리 색상이 바뀌었어 아까 금색이었는데 파란색이야 어? 왜 뺑뺑이 시켜? 어? 금색 문고리를 찾아야되나? 다시 뒤로 돌아가야되나보다 다시 뒤로 돌아가야되나보다 시키 72방 ha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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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7 으 어 미란다 보인다 미란다 찾았는데요 왜 액자 보라 그래 액자를 왜 보라 그래 엄마 아까 안 열렸는데 미란다 5시 59분 어? 지금 시간이 5시 59분인데? 어? 6시 나도 6시인데 아 이거 내꺼 컴퓨터 이름 같은데 널 위해 준비했어? 이 씨발 뭐 열면 나오지 너 어 열리는 서랍 아니야 이거 안 열려 이거 앉는 키도 없어 인디 게임이라서 그런지 좀 조잡한 느낌이 있어 내가 돈 주고 사진 않았지만 책상에 열쇠 뭐 보셨나요? 책상에 열쇠가 있어? 네 열쇠에 있던거 없었어 책상에 열쇠 같은거 없어 있었어 네 있어 거울도 뭐지 거울을 왜 봐 거울에 뭐가 없는데? 거울에 뭐가 있어 너 왜 거울을 보라고 그랬냐? 네 무슨 사사예요? 주인공도 안보이고 아 게임이? 네 네 모습이 안보이잖아 엄마 아 나 이런 게임 너무 싫어 아무 소리도 안나 배경음악도 없고 씨발 아무것도 없잖아 미란다 있다 어 계속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오 미란다 이상해 피 있어 피 있어 피 피 피 있어 피 있어 피 있어 피 있어 피 있어 피 있어 피 época 뭐 마음에 드시면서 아 와 와 와 와 아 미치겠네 열쇠 색깔이랑 눈꼬리 색깔이랑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는데? 아 씨X 무섭게 생겼어 트와이스 모모 느낌 나네 살짝 이렇게 보니까 철업 베이베 철업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피나는 그 방문에 뭐 적혀 있는데요 룩 겟 미 룩 겟 미 뭐 없는데 엄마 엄마 아 씨X 아 씨X 아브라 뒷방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만보시고 아이고 바꿔치고 저기 열쇠 걸려있네요 어 열쇠있다 초록색 열쇠야 그 색깔이랑 맞는 눈꼬리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장실 종이 거울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피나 피 흘리노? 피 피 아 왜 울어? 피 물 열려니까 흑인 귀신 피 피 아 이럴수 여기서 찾으니까 말을 안하네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연두색도 알았어요 뭔 소리야 오른쪽에 소리나는데 왼쪽에서 얼굴을 왜 이상하게 이렇게 다 해놨네 어? 뭐야 저 거울에 어? 없어졌어 점점 이상해진다 어? 방 찍고 나갔다 얘 어? 전혀 안 보여 뭐야?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어라 미란다는 여기 없다 미란다스 노 낫 낫 힐 미란다스 낫 힐 별로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거 뜯어낼 수 있나? 못 뜯어내는데 보라색 문 뭔 소리 땅바닥에 뭐가 굴러다녔나 본데 보라색 열쇠 쳐져야 되잖아 보라색 열쇠 어? 어? 환자떼기 떨어진 소리였구나 음 테이프 플레이어 테이프 틀라고 테이프를 먹어야죠 테이프가 없구나 귤이 많이 나눠지는데 디스 인스트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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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여긴 너희 집이 아니다 여긴 너희 집이 아니야 누구 집이야 어? 피 피 피 있어 피 있어 테이프 미란다스 다크 트루 미란다의 어두운 진실 미란다의 어두운 진실 하열을 하나 봐 미란다가 좀 산부인과를 가지 엄마 아 아니구나 그래 보자 미란다의 어두운 진실 흠흠 흠흠 뭔데 너 왜 뭐 뭔 일 했는데 방 씻었어 욕실에서 물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네 테이프 화질이 왜 이래 복도에서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파란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네 방에 Gothic 야외로 나왔네 뭐하는거야? 밖에 뛰어가는거야? 뭐야? 가로등이 있고 Do you understand now? 이해했냐고? 선택지는 없는데? 뭘 이해했냐는거야? 병신같은 새끼가 어? 저거 뭐야? 어? 사라졌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질문에는 No만 누르세요? No 왜? 엔딩이 여러개로 갈려서요 엔딩이 갈려? 이게 멀티엔딩이야? 멀티엔딩이야? 지랄 보라색 문 나무 기둥이 보이는데? 나무 기둥이 보이는데? 집 밖인가 보다 나무 기둥 보이고 나가야겠지? 집 밖으로? 어? 뭐? You want to help me? 나 도와줄 필요 없어 너같이 자유로운 귀신 닮은 시발년한테 내가 무슨 도움을 받겠니? 타스크 타스크 서퍼 과제? 고통 고통 받지 고통받아야 돼? 내가 얘한테? 무조건 지문은 No입니다 무조건 지문은 No입니다 뭐하노? 아니 뭔데? 시발 아니 후라씨도 안주고 뭐하냐? 어? 내가 미란다야? 내가 미란다야? XXX 오 1 2 3 4 5 뭔데? 아니 시발 뭐 어쩌라 근데 오 이제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이제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벽에 지금 걸어 놔야지 주자가 15일 동안 이상 여기에 갇혀 있구나 네 아니 시발 뭐 보여 이게? 오 너무 안 보여 오 아 이거 뭐 좀 높여볼까 간막 값 같은 거를? 원래 이렇게 어두워?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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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오 여기 보인다 오 벽에 1 2 3 4 5 갇혔어 1 2 3 4 5 오 계속 늘어난다 계속 늘어나 계속 늘어나 여기서 얼마나 갇혀 있었던 거야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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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 연출한건가봐 일부러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하면서 여기서 너도 나처럼 고통을 느껴봐 뭐 이런건가? 이제 울음소리 거의 끝나간다 제작자의 연출 의도인가봐 미란다...뭔말이야? 미란다는 2022년 7월 15일에 죽었습니다 7월 15일에 죽었고 그 다음 경찰 경찰이요? 아이씨 너 이러고 게임 준비할때 해석까지 해놔 Do you know who else did on? 뭐라고? 2022년 뭐야? 7월 15일날 다른사람 또 다른사람이 죽은적 있습니까? NO YES YES 밖에 안떠 이제 네 니가 죽었지 아 그럼 그치 미란다는 갇혀서 하열을 했고 결국은 그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다 아 혹시 다른사람이 죽었냐? 니가 죽었지 어 그래요 나머지 엔딩 존노잼입니다 맞아? 네 오케이 미란다 게임했구요 어 어 두번째꺼 또 하자고 이바라이바 6시가 넘었어 가야지 아 오늘 저녁에 봅시다 만약에 내가 휴방할 것 같으면 얘기 꼭 할게요 미리 주중에 하루 쉬긴 쉬기로 했으니까 제가 오늘도 방송 짧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음 만약에 쉴 것 같으면 음 금토일 빠잉 본hor 놀이 보다 잘 로 로